안녕하세요. 호소예술전문학교 넘버홀 퍼포먼스 홈딩입니다. 넘버홀 퍼포먼스가 아직은 학생들한테 좀 낯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 수업 진행하면서는 자료 보고 재미있어도 하고 관심도 하고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보면서 첫 학기니까 만족합니다. 지금까지는 넘버홀 퍼포먼스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더라면 다음 학기는 꼭 어떤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넘버홀 퍼포먼스를 만들어본다는 느낌으로 실수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. 넘버홀 퍼포먼스 올 한해 첫 학기 고생 많이 했고 우리 다음 학기 때 열심히 말고 재미있게 해봅시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!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